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올 8월 말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가액 징수율이 46.7%에 그치고 있어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자동차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고추시키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들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군산시의 고액 체납자 및 고질 체납자의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총 과태료 부가액은 18억여 원이지만 현재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의 징수율을 보이는 등 과태료를 걷어들이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군산시청 징수과는 총 부가액 가운데 8억 4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도내 시군의 과태료 징수율과 비교해봤을 경우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 과태료 걷어들이기에 나선 것이고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권유할 계획입니다. 또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최종 통과하는 납부 최고서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은 물론 채권 압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번호판 영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채권 압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미납 과태료를 걷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LEN 유희강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33개 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금융상담 및 채무관리 처리 지원에 나섭니다. 20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복지기관 임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금융복지센터는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 및 악성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전주시는 금융상담을 통해 채무자 입장에서 재정상황을 평가한 후 채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전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절차 이행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한 금융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고창군이 올해 환경부 생태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복지 인프라가 구축돼 주민들에게 큰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공리에 어린이 생태놀이터가 조성 완료됐습니다. 이곳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지난 9일 개장했으나 추석 연휴로 인해 20일 본격 개장하게 됐습니다. 생태놀이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4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흙, 모래, 나무 등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 모험공간, 개방공간 등 즐거운 휴식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놀이공간에는 조합놀이대, 나무구내, 나무시소, 케이블카, 모험공간에는 미로공원, 토굴, 언더고르기, 개방공간에는 나무그물 사다리, 잔디구장 등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체험형 놀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목식재로 나무구늘 심토와 나무의자, 모정 등을 설치해 어린이와 가족, 주민들이 모여 힐링의 공간으로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큰 휴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20일 전북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임금 채불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이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매월 지급되던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전북 지역에서 218명의 교사들이 실직하거나 이직을 했고 남은 교사들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으로 누리예산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지자체라며 지원을 거부한다고 붕괴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책임 공방에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송아진 전라북도지사가 나서 지급이 중단된 처우개선비 6개월분을 즉각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월 1일을 기해 교사들이 집단 사직을 불사하고 연가투쟁이나 집단결근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와 전주시 평화동의 국민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고가가 최소 6천만원이 넘는 외제차가 질비해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내 임대아파트에 편법 입주민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의 한 LH 국민임대아파트와 전주시 평화동의 전북개발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자 질비하게 주차돼 있는 고급 외제차가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와 BMW O시리즈, 아우디 A6 등 출고가가 최소 6천만원이 넘는 외제차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나 지방공사에서 중산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정책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타인명의나 리스, 렌트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저소득층 시민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A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